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설이 내린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앞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지금은 도심지에서 제가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고속도로로 이동했을 때부터 영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고속도로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차선도 좀 명확하게 안 보일 만큼 제설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런데 바닥이 이렇게 차선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좀 많이 오는 날인 것 같네요 자 먼저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N8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자율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HDA1이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HDA가 적용이 되고 간선도로에서는 핸들 조향 보조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핸들 조향 보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HDA1에서 제공되는 과속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HDA1이 펴지면 조향 보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러한 부분은 반자율 주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양한 리뷰를 보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러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죠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바로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시킬 예정인데요 오늘 기대되는 거는 당연히 고속도로에서도 차선이 명확하지 않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핸들 조향은 거의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몇 가지의 반자율 주행 영상을 좀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날씨가 맑거나 또는 밤 시간이라도 차선이 잘 보이는 상태라면 제가 물론 위험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핸들에서 손을 거의 떼고 주행을 해도 크게 고속도로상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 진짜 눈 너무 많이 왔네요 아 잠깐 TMI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핸들 조향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도 오늘은 조금 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반자율 주행을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날씨에서도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좀 눈이 전날부터 좀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보가 되어 있는 날에 이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 시켜본 건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눈이 오거나 웬만큼 비가 와도 전방에 차량을 감지하는 레이더는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앞차를 잘 따라가고 앞차가 강속도 잘 조정하고 정지도 잘하고 제출발도 잘하는데요 자 이제 한번 반자율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핸들 보조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오 지금 차선을 인식했습니다 지금은 제 눈으로 봐도 차선이 보이네요 차선 인식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도 차선을 잘 못 찾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가 본들본들 하니까 카메라가 봤을 때 어디가 차선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겠죠 눈이 오는 날 역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하는 건 이 정도 바닥의 상태면 이제 반자율 주행 카메라가 시스템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핸들 조향 보조까지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차선 유지까지 켜져 있고요 저는 개념적으로 중고고속도로 시점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선을 타는 그런 루트로 가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제 지도상에서는 제가 계속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를 타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만큼은 진입로 진출로 개념과 비슷한데 그런데 HDA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차선을 좀 바꿀게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각도에서도 저는 지금 손을 뗐습니다 HDA가 작동을 한다면 이 정도 커브까지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HDA가 켜져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요 약간 속도가 빨라도 꽤 잘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아까 도심지 영상과는 다르게 확실히 고속도로다 보니까 제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블랙박스 영상 리뷰와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샤오미 70 마이 A800S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과 같이 영상을 경합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 내에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링크를 달아드리기도 할 예정이고 그 밑에 오늘 영상 상품 보기를 클릭하시며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샤오미 70 마이 A800S의 블랙박스의 리뷰 영상을 아니면 리뷰 포스팅이죠 리뷰 포스팅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주로 반절 주행에 많이 집중을 할 예정이라는 거 날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설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양쪽 차선 부분으로 왼쪽 부분은 그래도 차선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오른쪽의 차선은 꽤 많이 그래도 이 슬러지에 쌓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카메라 영상 속에서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을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레이더도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앞차 인식은 물론 차량 간격도 조절이 잘 되고 있네요 조금 더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눈이 온다면 모를까 일단 이 정도의 눈이라고 할지라도 스마트 크루즈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차와의 차 간 간격을 조절하는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폭우가 내릴 때 같은 경우에 그때는 제가 차량 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이제 눈이 내린 이 시점에서야 반절 주행에 대한 영상 리뷰를 올리게 되는데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지금 이제 뭐 자료는 없지만 말로만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 지난 한 9월쯤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폭우가 엄청나게 내린 적이 있었죠 매일 같이 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그 지역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에도 앞차와의 차 간 거리를 인식하는 레이더는 잘 동작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하는 상황인데도 참 묘하게 레이더는 잘 작동을 했던 거죠 대신에 운전자에게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차선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 간 거리만 사용할 수 있었고 핸들, 조향, 보조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차선도 잘 보이고 뭐 거의 뭐 평소랑 크게 다름없는 그런 반자율 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00m 연속 및 길바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가급적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시더라도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가급적 핸들에는 꼭 손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뭐 사실 계속 핸들 조향 구조가 차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핸들을 놓고 주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뭐 리뷰를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긴장하는 상태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인데 이 화각이 지금 핸들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핸들을 완전히 뗀 상태입니다 보시면 제 두 손이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핸들을 잡아달라고 할 때에만 핸들을 잡아주면 그러면 HD1으로도 충분히 고속도로 정도는 이렇게 눈이 내린 날에도 반자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반자율 주행에 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이렇게 가속 같은 루트를 촬영을 하더라도 이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떤 상황에서는 반자율 주행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만큼 핸들 정도는 잡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에 대한 일종의 팁을 제작해서 공유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눈이 내리는 날 반자율 주행의 성능이 어떤지 핸들 주행은 잘 되는지 또 레이더는 잘 동작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반자율 주행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거나 해서 더 다양한 구간을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구간에 대한 반자율 주행 리뷰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직은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고정된 구간 이외에서는 영상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HDA1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HDA2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올류 그랜저 이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에는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HDA2가 적용되고 있는 디올류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HDA1과 HDA2가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HDA2는 옆 차선 차량을 인식하는 기능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까지는 HDA1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HDA2라고 불려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반자율 주행 승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뭐 커브를 돌거나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에 적용되고 있는 HDA1이나 HDA2도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물론 다 몰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다 몰아보고 다 직접 비교해 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주행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HDA2 같은 경우에는 옆 차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내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 때 옆 차선의 차량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주어서 더욱 더 안전하게 주행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뭐 그런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옆 차선을 인식하는 거 외에는 직진을 하는 과정에선 크게 상관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핸들에 손을 잡지 않고 왔어요 뭐 괜찮네요 갈수록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일단 도로상에는 차선이 보이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데에도 차선을 인식한 카메라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점점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차선의 속도도 좀 붙었고 그리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눈의 밀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도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잘 인식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은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관절주행을 해제할 겁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 차들도 보면 눈이 많이 쌓인 차들이 좀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을 봐도 오늘은 진짜 눈이 많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드디어 전방 레이더 감지가 제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까까지는 괜찮았어요. 아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레이더에 눈이 좀 쌓였다는 얘기죠. 더 이상 더 이상 스마트 크루즈도 쓸 수 없는 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난 메시지가 외부 환경으로 인해 레이더 감지가 제한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중지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 눈이 좀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아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레이더에 눈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기판상에 이제 전방 차량 충돌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노란색 경고등도 떠 있더라고요. 오오오오 눈이 많이 내리다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오오오 경고 메시지가 두 개나 떴네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지금은 주행 중이니까 이걸 이따가 확인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영상 속에 포함해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영상에 포함을 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이제 반자율주행 리뷰 영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뭐 당연하게 이제 시내에서는 반자율주행을 거의 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반자율주행 리뷰 영상이라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HDA1이 활성화됐을 때 반자율주행 성능이 어떤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남 톨게이트를 지나면 리뷰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까지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 다시 레이더 사용이 제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고 두 개로 떠있던 노란색 경고 메시지도 사라졌어요. 자 일단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정말 더 많이 눈이 오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늘 대설주의보였나요? 하여튼 전날부터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예보에 충분히 부합하게 지금 눈이 엄청나게 꽤나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도 카메라가 일단은 차선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거는 이제 제설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좀 아무리 제설을 했는데도 눈이 더 많이 온다던지 또는 뭐 마침 제설이 늦어져서 차선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 그런 반자율 주행에서 조향구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거나 폭우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고 해도 또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지금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린 상황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제 레이더만큼은 동작을 잘한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 제가 반자율 주행을 운용을 해보면서 겪은 이제 노하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보석도로에서 좀 빠르게 주행을 좀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앞에 레이더에 눈이 많이 쌓여서 뭉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새롭게 얻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나온 거죠. 지금은 다시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해요. 이따가 내리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 앞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별다른 경고 메시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눈이 다 녹아내린 상태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눈이 많이 내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앞에 본넷에도 그렇게 크게 눈이 음... 뭐 높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눈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이 계속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특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본입에서부터 앞에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떨어지는 이 부분의 영역이 온도가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들은 본입부터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상당히 온도가 그래도 꽤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물론 겨울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차량의 엔진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히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엔진을 돌리는 게 몸으로도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금 연비 게이지 상으로도 연비가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겨울철 히터 때문에 지금 연비가 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엔진이 작동하는 비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정도에서 비교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비교한다면 상당히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전방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눈이 쌓여서 묻힐 만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전기차라면 더 심할 수도 있겠죠. 만약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맞다면 그럼 전기자동차라면 좀 이 정도의 눈에서는 완전히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눈이 내린 날 현대자동차의 반자율주행 리뷰 영상 여기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날에도 제설만 잘 돼 있다면 핸들 조향 보조도 잘 된다. 그리고 가끔씩 레이더가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앞 차량과의 차단 간격 보조도 잘 된다. 라는 것 차량 간격 유지가 잘 된다. 라는 것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실 때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자율주행 성능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몰았던 벤츠라던가 다른 타 차량들의 반자율주행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이 굳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외에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는 좀 다를 겁니다. 테슬라는 아직 못 물어봐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잘되고 그리고 수익화가 잘된다면 그러면 저도 테슬라를 한번 리뷰해보고 싶네요. 네 어쨌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현대자동차의 반자율주행 리뷰 영상 여기서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생각날 때마다 현대자동차의 반자율주행 특히 HD1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심하실 때마다 꼭 찾아와 주실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